네, 올해의 묵상회 시간입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권주나 절주보다 금주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술에 대해 권주나 절주보다 금주를 말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중압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간 민숙이의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민숙이는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를 다 듣고 배운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민숙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직 신의 산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민숙이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비로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펼쳐진 지금 삶, 그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옛사람의 그 가치관, 태도, 습관을 버리는 아주 격렬한 몸부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 백성다운 세 사람의 가치와 태도와 습관을 힘써 땀 흘려 심어가는 그런 현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의 내용 자체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한 인간,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그 공평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숙이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그 현장, 시작과 그 과정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이 민숙이의 기록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나시딘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 언급하는 건데 레위기에서는 언급이 없던 내용이었죠. 아마도 인구를 개수하고 각 지파들에게 역할들을 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레위인들을 봤더니 그들에게 이름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정기간 헌신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일은 레위지파에게만 전적으로 이름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아무나 성경 가까이 나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경고까지 하나님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저들은 그 신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뭐 다른 게 한 게 없잖아요. 또 성막과 관련된 일들 하나님이 그 성막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레위인들의 역할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살다 보니 아마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니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 돼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레위지파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막에서 헌신하고 싶은 경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시린과 관련된 규례라는 거죠. 규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시린의 헌신은 보면 요구되는 조건이 그 성막이나 성전에 관련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규례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규례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로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둘째는 머리를 삭도로 밀지 말아라. 셋째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거나 닿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죠. 시체의 경우는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단 걸 봐서는 이게 제사장 정도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조항을 요구할 만큼 이 나시린의 헌신의 요구는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째 포도나무 소산물과 독주를 금하는 이런 걸 볼 때 내위기 10장에서 성전 봉원식 때 기억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배경들을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그게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잘못된 불을 막 아무렇게나 붙이다가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잔치나 여러 가지 즐기는 장소에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그래서 술이 주는 어떤 흥겨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일을 아주 쉽고 아무 판단력 없이 행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몇 년 전 한국국회 본의회에서 윤창호법이라는 게 통과됐었어요.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한 법기준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 8월인가 윤창호라는 분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취어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는 게 발의됐고 그게 이제 제정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회는 이상하게 술 취했다고 그러면 뭐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모든 범죄에서 술 먹고 그랬다고 그러면 유야무야 넘어가주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 한두 잔 정도가 어떠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2018년 초에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와인 한 잔도 분명하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걸 확실히 알고 연구 발표를 했었죠.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실 경우 움직임을 조절하는 그 조절 능력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미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조사 결과 그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술을 단 한 잔 마셔도 운전을 하는 건 대단히 위압한 일이다.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죠. 여러분 자문에서도 술로 인해 이런 판단 능력에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문 31장 4절 르무에라. 임금이 되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임금이 되어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난한 빈민들의 인권을 감싸줄 줄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대들이기 때문에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술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딱 한 잔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욕심에 대해서 자꾸 말할 때 무엇이 욕심이냐라고 말한다면 더 많은 걸 가지려는 게 욕심이 아니고 딱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거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거 5분만 더 하고 싶은 거 한 잔만 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끊지 못하는 것이 그 욕심의 핵심적인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먹으면 죄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술을 절제하게 하거나 금주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술이 주는 피해를 말해요. 창세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에스라,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누가복음,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디모대 전서.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지금 이 술이 주는 피해를 자주 언급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서 이 술을 금하도록 하는 거 금주하는 게 분명하게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걸 보면 포도주를 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건 언제냐면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대에게 몸이 안 좋으니까 약처럼 활용하라고 그렇게 할 때 이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형같이 빨리 죽지도 못하고 지속적인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 거기에 어떤 마취약처럼 그 고통을 덜 느끼리게 하려고 이 포도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살이나 총알이 박혀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료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생으로 고통을 참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한 독주를 줘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의 용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렇게 술을 권하는 식으로 나오고요. 또 신명기 14장 26절에는 좀 더 헷갈린 게 있는데 마치 거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고 즐거워해라 이러는 것처럼 마치 술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여와의 성소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와 기타 사고 싶은 것을 사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와 앞에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교인들은 술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구절만 봐서는 몰라요. 문맥을 봐야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해마다 열심히 일하고 거두었던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아무 곳에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써서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드리려면 하나님이 지정하여 택한 성막 그 성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소속된 교회 소속된 곳에 이것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된 곳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순전한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져가다가 상처를 입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곡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무겁고 포도주 이런 기름 이런 거는 너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근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사라 이런 의도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막 성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1년에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리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감사제를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번제도 있었고 또는 그 제물을 전제라고 해서 이렇게 drinking offering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나 독주를 그 위에 뿌려가지고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그때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바쳤단 말입니다. 출애국 29장 3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재단에 드릴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거르지 말고 드리든다. 그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해 거름에 드리라. 아침 낮에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고운 밀가루 2.2리터에 찌어서 짠 기름 1리터를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고 또 포도주 1리터를 전제로 부어올려라. 또 해 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 낮에 바치는 것과 같이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를 곡식 제물과 전제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그 제물과 포도주를 불에 태워 향기를 풍기게 하여 나 여호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만나기로 정해두었던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너희가 대대로 끊이지 않고 나에게 바쳐야 될 번제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 1리터를 전제로 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제사에 꼭 필요했던 것이 포도주와 독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로 들어야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쓰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사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물에 관련된 것들도 함께 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그럼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떠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태우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또 섬겨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즐거워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 없애지만 화목제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줄 몫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가족과 함께 또 돌봐야 되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라 그런 거예요. 함께 먹으라 그런 거고. 술 마시고 닝땅띵땅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전체 문맥과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잘 봐야 이 한 구절의 몇몇 단어들을 가지고 마치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되겠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대부분 신구약 곳곳에서 금주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라는 키워드로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거의 금하고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의 절제가 필요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력과 또 깨어있는 영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르태가 돼가지고 영까지 흐려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지금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나실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거면 거룩한 부르심 속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이 약속을 따라 섬겨라라고 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더 많은 율법적 규정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그 많은 어떤 다른 율법적 규례보다 하나님이 처음 말하는 게 뭐예요? 술과 관련된 거예요. 술을 금하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그 고린도교에서 벌어졌던 그 우상에게 받쳐준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도 사도바울이 했던 그 권고가 어디에 근거한 거고 어떤 의도로 했는가 이런 걸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시대를 타락하던 성도로서 술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찝찝하자.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자꾸 이거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먹어도 된다라는 구절을 자꾸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꼭 이걸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다 보니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리더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스스로 헌신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리더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리더의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설 때 뭐 리더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 세속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우리를 구별시켰고 그래서 그런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거룩하게 제대로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런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어떤 술과 관련된 것에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태카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성도로서 나시린으로 부른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정체성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렇게 부른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례를 주신 것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헌신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구별된 자요 헌신된 자로 내가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적당히 헌신하기로 한 것들을 어기면서도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닌 연애된 자처럼 스스로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표장을 하면서 결국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더더욱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강건한 성도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술에 대한 기록에 처음부터 보세요. 노아가 술을 먹고 하는 게 실수였어요. 그 장면부터 성경은 술에 대해 항상 조심하고 금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노예 제도나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별다른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의도를 보면 분명한 언급이 없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신의 산을 통해 주신 율법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을 주도적으로 삼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한 자유지를 지닌 인간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칫 허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었는데 여기 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실한 의도와 그 마음과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데 그 의도는 금주예요. 스스로 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헌신하기로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율법적 규례들이 있었음에도 이 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금하게 하시는 이 의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록 이 세상의 문화가 술을 거절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해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너무 티낸다고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된 성도로서 기꺼이 우리는 거절하고 그렇다고 저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술이 아니어도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한 잔 때문에 관계를 끊겠다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도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애쓰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게 여러분 미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술로 인정받고 어울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으로 인정받고 함께 꼭 필요한 지체어 동지로 어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답게 이제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 술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말고 당당히 구별된 자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향기된 여러분들의 길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리로 부르시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욕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심지어 성경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글자 그대로 필요한 것만 따와서 이용하고 나를 정당화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신해산 언약과 래위기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바른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며 특히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세속의 문화를 기꺼이 거절하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거룩한 말씀의 문화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성실하고 충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결론을 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곳곳에서 갈등하고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호히 주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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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